저희가 오늘 긴박하게 오늘 아침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직접 녹취 좀 들으셨어요. 결국 김영선 공천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 개입이 있었다라는 걸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걸 보이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명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느껴지는 녹취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 그동안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김영선과 또 강혜경 씨 여러 녹취 파일이 나왔는데 국민의힘 쪽의 반응은 그거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와의 통화는 드러난 게 없지 않냐? 다 명태균의 말이지 이거였잖아요. 명태균이 허풍친 거 아니냐. 명태균이 말을 만들어서 자기 과시하려고 다 한 말이다 이거였잖아요. 일관된 변명의 취지가. 용산 대통령 씨는 아예 반응이 없었습니다만. 그렇죠. 아니잖아요. 직접 녹취가 있었어요. 누가 들어도 윤 대통령의 목소리예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저 통화가 5월 9일 그러니까 오전 11시 이전에 이루어진 통화죠. 앞서 공개된 녹취 파일이 5월 9일 오전 11시 조금 넘은 시간에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전화해서 하잖아요. 내가 사모 통해서 전화해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하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인가 해서 결국엔 윤석열이 끝났어. 그리고 내일 아마 점심 때 발표하겠지. 처음에 했다가 내일 오전에 행사 있지. 내일 오후에 발표할 거야. 그리고 김영선 후보의 공천 확정 사실을 5월 9일 오전 11시쯤에 알려주잖아요. 11시 좀 넘은 시간에. 맞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의 저 통화 직후에 강혜경 씨에게 그 사실을 전달한 것이고 내용이 다 맞아떨어져요. 그렇네요.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공간위에서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가 경선 때도 열심히 했고 김영선이 줘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말이 많지 당연히. 그럼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찍어서. 그게 누가 봐도 거기 그 지역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김영선 의원이 경남 출신입니다만 창원, 창원 의창하고는 연고가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수도권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그럼요. 당에서 당연히 말이 많지. 당에서 반발하는 것도 알면서 밀어붙였다. 그렇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거는 그렇게 대통령이 당의 공간위에다가 김영선이 주라고 찍어 누르고 그거를 명태균 씨한테 전화하게 만든 사람이 김건희. 다름 아니. 그 배경이 하잖아요. 오빠 대통령 맞아? 이렇게 좋으니까 할 수 없이 하여튼 하도 닭다를 하니 더 무서운 사람이 찍어 누르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당의 공간위에 김영선이 줘라 찍어 누르고 그리고 정말 이 정부가 한심한 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최근에 사기 시정정과가 있어요.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10년, 20년 전 정과도 아니에요. 최근 정과예요. 거기다가 경제상태는 몰라. 다 그거를 현금 거래를 했는지 어쨌든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신용불량자란 말이에요. 사기 정과에 신용불량인 사람한테 대통령 씩이나 되는 사람이 다른 일도 아니고 국회의원 공천을 갖고 내가 당신 말 들어줘서 다 내가 했는데 당해서 시끄러워. 그런데 하여튼 당신 부탁 내가 들어줘서 이런 전화를 직접 해? 아, 그래 진짜 나락골이 정말 매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 이게 말이 되나? 도대체? 그러니까 이 전언을 들었다는 사람의 보도는 계속 있었지만 녹취율을 직접 듣고 나니까 머리가 정말 띵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니. 말하는 내용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해갖고 그걸 또 전달을 하면서 내용 자체나 표현 자체도 이게 어디 저작거리에 무슨 정말 범부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개입한 상황 이게 취임식 전날이잖아요. 5월 9일에 있었던 일이고 또 명태균 씨가 누구한테 들려준 그런 내용 같은데 그게 녹취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는 그러면 거기서 오빠한테 뭐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의 상황도 설명을 막 하고 이것도 아마 녹취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취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있겠죠. 있겠죠. 이것도 공개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든 아니 이 부부의 특징은 뭐랄까요 거침없이 아무하고나 통화를 하면서 아무 얘기나 다 해요. 아하 그래요. 그리고 말이 많아 공통점이 전화하면 기본이 한 시간이야 끊질 않아 그리고 아무 말이나 막 해 이거 해도 되는 얘기인지 해서는 안 될 얘기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명태균과의 통화 내용이 간접적으로 녹음된 파일인데 그리고 명태균은 워낙 또 그렇게 뭐랄까요 사회적 지위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자기가 평생 살면서 언제 대통령이나 영부인하고 직접 이렇게 서슴없이 전화하고 자기가 부탁하면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걸 들어주고 이런 일이 언제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자랑하는 거지 주위 사람한테 녹음하는 또 요새는 참 모든 통화를 녹음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정치권에도 그런 사람 많긴 한데 사실은 다 녹음해서 그걸 들려주고 여러 사람 있으면 하면서 내가 이렇게 센 사람이야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거 들어보니까 황당하거든. 그런데 처음 들려줬으면 저렇게 녹음할 기회를 못 잡았겠죠. 만날 때마다 하니까 야 저거 말이 되냐 그리고 내가 다음에는 한 번 녹음해 해봐야겠다고 녹음을 한 거지. 그렇겠네요. 항상 만날 때마다 녹음기 켜놓고 그러지 않으니까. 누가 대통령이 사적 통화를 한 내용을 직접 들어볼 기회가 언제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들려주면 놀라서 저런 걸 녹음할 생각도 못 해. 틈이 없지. 여유가 없지. 그런데 만날 때마다 뭘 다른 걸 들려줘. 그러니 다음엔 내가 저거 한 번 녹음해 봐야겠다. 그러고 녹음한 거지.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합리적인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 쪽 취재를 해보면 제보센터에 들어온 파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뚝이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비단 이렇게 제보가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가 또 전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구속되면 갖고 있는 녹취와 자료다. 폭로하겠다. 이런 얘기를 측근들한테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 29일 저녁에 측근들 만나서 했다는 얘기예요. 명태균 씨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다 공개할 수 있다. 상황이 틀리면. 수가 틀려지면. 공개할 수 있다. 이런 걸 공교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하죠, 이것도. 공개하겠다는 의지보다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라. 구속할 생각 꿈도 꾸지 마라. 라는 데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사실은. 나 가만 안 있는다. 혼자 죽을 놈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명태균 씨 앞으로 일주일 안에 구속 못하면 약점 잡혀서 구속 못하는 게 맞는 거죠. 일주일 안에 구속 못하면?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사실은 공천 주겠다고 하고 돈 받은 게 김영선 의원은 성공한 공천 거래였고 실패한 내지는 사기성이 좀 농후해 보이는 거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미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사실은 정치자국법 위반이 됐든 뭐가 됐든 안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드러난 오늘 윤 대통령의 육성 저거는 정당법 위반 공지선거법 위반 정당의 업무방해 뭐가 돼도 됩니다. 저거는. 그래요. 윤 대통령은 소출을 안 당하기 때문에 임기 중에는 그렇다고는 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는 할 수 있으니까 공범은 기소할 수 있죠. 공범은 기소할 수 있다. 공범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공범은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검찰이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수사할 수 있는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그 사안이다. 배우자는 얼마든지 기소할 수도 있고 구속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다만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만 형사 기소를 안 당하는 이른바 불소추 특권이 있는 거니까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한테 있는데 그게 영부인한테까지 있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구속 기소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지금 명태균 씨 발 여러 가지 녹취 얘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의원님 따라가기도 힘들 것 같아요. 여기저기 방송 와서 풀어주시고 하려면 다 아셔야 되는데 정말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시장부터 해가지고 강원도지사, 경남지사 선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져 있는데 막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거 총체적인 난국 아닙니까? 보수 진영에? 이거는? 그냥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은 오래전부터 써오던 표현이라 그거로는 뭔가 다 표현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쉽게 들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망조인데 망조? 보수의 망조가 들었습니까? 망조죠. 이거는 정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의 실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수치란 말이에요. 사실은 수준이 너무 낮아요. 이거는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입증이 되고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참 드러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검찰은 미적되느냐 창원지검에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은 들여다보고 있고 다음 주쯤에 수사 불러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창원지검의 수사 의지 창원지검에서는 우리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국감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루만 어떻게 넘어가면 되니까 전혀 의지가 안 보인다고 봐야 됩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없죠. 지금 명태균 사태가 터진 지가 거의 두 달 돼가는 거예요. 9월 5일 날 첫 보도가 나왔으니까 뉴스토마터에서 나왔고 그리고 10월 30일이니까 거의 두 달 다 돼가는 거잖아요. 두 달 동안 그전에는 두 달 수사하면 사실은 웬만한 재벌기업 수사도 두세 달이면 다 끝나요. 그 어마어마한 수십 조가 왔다 갔다 하고 해외 계좌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것도 진짜 들러붙어서 하면 두세 달이면 끝나요. 그리고 다이내믹 코리아하고 스피디 코리아잖아요. 우리나라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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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결과물이 빨리 나와야 돼. 그러니까 무슨 일본처럼 무슨 수사를 하는데 5년, 10년 누가 그걸 참아줄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걸릴도 아니에요. 이거는 증거 따라서 증거 확보해가지고 증거대로 수사하면 바로 기소 결론 내고 끝낼 수 있는. 해보셨으니까 딱딱이 길이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무슨 복잡하게 빙빙 돌린 해외 계좌까지 돈 세탁을 해서 막 거쳐오는 이런 종류가 아니잖아요. 심플해. 녹취 파일 다 나와. 4천 개가 있어 지금. 그리고 혐의도 명확히 적어도 김영선 의원의 2022년 6월 1일 선거와 관련한 공천은 더 이상의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증거 다 나왔는데요. 네. 네.